이번에는 예쁜 꽃을 한 번 만들어 보겠어요 예쁜 파란 꽃? 그리고 이거 두 개 먼저 이렇게 벌어가지고 끝까지 벌어야 돼 끝에 끝까지 벌어 끝까지 그 다음에 이걸 봐요 이걸 끝까지 본 다음에 바람을 엄청 많이 뽑아야 돼 자 뽑습니다 자 이거 봐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딱 조금 남을 때까지 그래서 묶어요 다음에 자 봐요 이쪽과 이 끝을 같이 묶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 집중 자 이거 봐요 이게 꽃이에요 노란 꽃이 되는 거야 여기 좀 봐요 좀 음 자 여기 끝을 나도 만들 거예요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젓가락처럼 두 개가 됐죠 그러면 그러면 3분의 1을 이렇게 하고 또 여기 3분의 1을 이렇게 해서 딱 3등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고 그리고 그래 리얼 자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대고 이렇게 사봐요 그쵸 눌러가지고 쫙 팔뚝만큼 불어가지고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은 다음에 네 이렇게 한 15cm 정도 만들어주고 이파랑이 하나 만들고 또 이파랑이 또 하나 어휴 바람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분이 바람이 빠질 때는요 이게 뭐야 길이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15cm 정도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이파랑이가 돼요 이파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맨 위에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 위에 한 1cm만 딱 남겨요 1cm 남았죠 그 다음에 이 밑은 이렇게 다 잡아야 돼요 요 뒤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밑에도 남으면 안 돼요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양손을 같이 눌러주는데 여기 막으면 안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잘 봐 하나 둘 셋 다시 알겠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 요기 위에 딱 잡고 밑에도 잡고 이렇게 사이가 남으면 안 된다 밑에도 남으면 안 된다 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쇽 하나 둘 쇽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위에를 요만큼만 남기고 그 다음에 꽃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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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사이로다가 이게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쇽 그러면은 우와 이렇게 예쁜 꽃이 됐어요 꽃 꽃 이야 이쁘죠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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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